피고인은 한동수를 살해할 것을 지지한 적이 있습니까? 제가 지지했습니다. 1733번 출소! 고생도! 네! 출소 출소! 동수야. 형님. 다들 해국 가서 바람이나 좀 쐬고 오시죠? 아이, 컸네. 네한테 부탁이 있어서 왔다. 아, 이름이 뭐? 성부이다. 최 성부. 형님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. 그래라. 어른 남자가 내 편 들어준기 그때가 처음입니다. 아니, 내하고 갈지 부산 접수하겠? 원래 최 씨가 아니라 한 스무 년 맞다 카던데. 결국 인생에서 후회하는 선택만 하고 사는 게 비니컨다 아니겠나? 한자빈. 아, 아, 아. 아, 아. 감사합니다.